가까운 데 걸리면 이렇게 걸리면은 토스가 할만한 것 같아요. 토스가 이렇게 걸리면? 왜냐하면 토스 362도 멀잖아요. 그치 그치. 13내? 어 근데 잠깐만. 근데 캐나 붙을 수 있나? 뭐야? 원서, 아 원 하나로 서치한다고 하다가. 아 여기가 13내게 안 되니까. 아 어차피 하나로? 와 이러면 조점내리네요. 개말렸는데? 이게 게임 토저잇인데. 취소해야겠는데 캐나? 와아. 입구 들어가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먹어볼래? 박서치 돼가지고 이게 운이 없네. 어? 어 뭐야? 역시 김성대 꼬았어. 와아. 이런 거 잘하지. 성대 이런 거 잘하잖아. 힘났네. 와아. 이제 캐논. 언덕에다가 탈을 하나 지웠는데. 천식대에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근데 뭐냐. 히드라 좀 있는데 잘 못 들어왔어? 어? 와 뭐야 이거 망했다 이거 막히면 끝나요 막히면 너무 잘 막았다 말도 안 되게 많았는데 이게 안 깨져 그러니까 지금 인구수가 약간 허수 느낌이에요 어 맞아 복력을 좀 너무 무리해서 지워가지고 그리고 히드라 못 돌려 저거 왜냐면 발지에 뛰거든 저러면 맞아 그거 할게 없어 와 봐봐 이러면 와 공인업 발지 벗어져있어 당황 안하고 정말 딱 FM대로 막았어요 오 진짜 잘하네 오 잘하네 와 이러면 토스 공인업도 더 빠르거든요 이거 빼야되요 빼야됩니다 아 근데 저글링 줄여줄 수도 있고 공인업대가 아 심수도 있지 이제 여기까지 한번 빼려네 이제 여기까지 한번 빼려네 어 어 아니 여기까지만 해야돼 질러 그래도 다 버리면 편하죠 아 근데 뭐야 어 뭐야 또 달려있어 드론 다 잡았다 아 드론 다 잡았다 아 드론 다 잡았으면 괜찮아요 괜찮을 줄 아냐 아니 여기 옆에 깨준게 오히려 토스가 너무 편하다 와 와 다크 와 와 와 야 근데 와 와 아 아 이거 무조건 역류같은거 모르겠다 이건 아니면 진짜 존버적 근데 여기가 또 존버적이가 안 돼요 음 썽클 지을 곳이 없기 때문에 태경이형이 이런말하긴 좀 그렇지만 정말 태경이형이랑 흡사한 스타일 제일 흡사한거 같아요 90년대 모든 토스들 중에서 지금 보면은 계속 그냥 질러 이렇게 압박하는거나 그러니까 노리는거 자체가 이러면서 트리플 먹는거 자체가 개념이 흡사해요 어 실력이 비슷하다는게 아니고 스타일이 이게 병력으로 막아야되니까 조급전에서 더 힘들수도 있어요 그렇죠 벌써 3챔 뭐 김성재도 근데 판단 좋은거 같아 잘 보시고는 있습니다 네 이 정도는 그래도 잘하고 있긴 한데 부신이가 인구수가 안 넣으나 게이트가 없어서 인구수 20차이도 안나 와 이러면 저거 할만하죠 17차이면 따라가고 있는겁니다 지금 조우가 굉장한 속도로 난 그럼 조우가 완전할만해지긴거 같은 느낌 그럼 반반대는 반반 이상 되는 느낌인거 이게 또 히드라가 굉장히 분진에 많이 분포되있나봐 벌써 딥화된이야 너무 가만히 냅뒀어 차라리 좀 아까 그 타이트하게 조여놓은 상황에서 드라군으로 앞에 처리만 깨는 맞아 그런 좀 짜증나는 플레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전쟁이 사다크 안됩니다 뭐 일단 됩니까 와 아니 이거 난 토스 안좋아보겠는데 아니 안좋아요 이제는 안좋아와 할수있어 근데 왜 일로가 성대도 분진가면 되는지 어 왜 일로가 몰아서 분진가면 본인가면 되잖아 피드백 오 망했는데 성대도 한 번씩 이러더라 아니 방금 누가 봐도 분진아니냐 근데 이거는 지켜러오기 너무 쉽잖아 아 그쵸 어 그래도 지금 양전수 둘 다 잘하고 있긴 있어요 좀 아쉬운거는 아쉬운거 하나씩만 나왔죠 거기 아쉬운거 하나씩 아쉬운거 하나씩 아쉬운거 하나씩 이거 이거 좀 잘 이제 해서 근데 저흐가 지금도 너무 괜찮은데 돈하고 인구수 상황이 아 그쵸 내가 야 이 피드백 양적 플레이그 아이고 여기도 플레이그 저흐가 너무 괜찮다 저흐가 너무 괜찮다 저흐가 원래 갉아먹여야 되는데 토스가 갉아먹어줘야 돼 와 근데 이게 조금 민경훈씨 던지는 것도 그러니까 토스 입장에서 뭔가 짜증난다. 어? 투셔트? 히드라가 있어요. 근데. 아아 아아 아아아 형대는 근데 디파 10만씩 뽑아놨거든요. 그거 의미 없습니다. 계속 뽑아야 돼. 진짜 10만씩 나와있어요. 쟤는 디덩대는. 디팔로 맞았어. 괜히 또 디팔로 맞았어. 진짜 10만씩 나와있더라. 제가 옛날에 지침 상상할 때도 느꼈는데. 와 이러한 적 입장에서 플래그만 뿌리고 200 모아가지고 그냥 센터 나가면은 그냥 자동으로 뿌리고 센터 내주게 되어있어요. 임시기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아 이미 조합 다 깨졌어요 근데 코스가. 아니 이 코스는 근데 맞는데 다 어디간거야? 조합 다 깨졌어 이미. 왜냐면 여기서 솔직히 타스토킹 먹는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스토밍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아 그럽니까? 그러니까 연습할 때 한 번도 안 나온 사이즈니까 이게 조금 당황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럼 7시를 먹고 하는 거 원래? 네 원래는 7시를 많이 먹죠. 아니면 뭐 10시를 지금 국자 되니까 10시는 안 먹는데 보통 역불이 많이 먹고 하거든요. 공격 준비 좀 하고 있는데. 어? 아 있는지 몰랐네. 이제는 링을 태우는 데 못 잡아요. 아 이러면서 저분은 뭐 옷가스로 이제 있기 때문에 이건 거의 뭐 구치기죠. 음. 많이 아쉽네요. 이제 부신이 형 입장에서는. 사람들 뭐 부신이가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직접 만든 거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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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연이. 아 근데 피드백은. 어우. 그 똥 찾았을 때. 그대에서 훗날 미래 어떻게 잡아야 돼서. 연구 많이 했었을 때. 네. 그때부터 연구가 시작해서 이제 드디어 만날 각이 나왔네요. 근데 왠지 못 만날 것 같지. 아. 못 만나질 것 같아. 이번에는.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래 만날 수 있었는데. 저분은 여러분. 갑자기. 뭐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야. 뭐야. 40%라고 좀 아프긴 한데. 오. 스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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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어. 토스 미링이 플래그를 받았는데 안 죽어. 오. 아. 지금도. 근데 지금도 만약에 여기 미묘소. 아. 왜냐하면 거의 푸러비에요 지금 토스가. 아. 10시간 다 떨어졌어. 자원이 없을 거에요. 아. 2시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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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생명선처럼 지켜야되요 한 번 더? 아이 그만 좀 써! 아픈데 또 때려! 결과 멀쥬 진짜 이렇게 많은 거 오랜만에 벌어였어요 7개? 2, 2, 3, 4, 5, 6 1, 2, 3, 4, 5, 6